안녕하세요. 방금 트레이더조를 다녀왔습니다. 왜 샀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이거. 아르글랑 토마토. 하나 샀고 샐러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레몬치킨 아르글라 샐러드. 이거 하나 샀습니다. 뷰게리. 이거는 탄수가 많지만 남편과 아이들 반찬으로 먹을 만다린 오렌지 치킨. 그리고 점점 건조해져서 핸드크림. 화장실에서 놓고 쓸 거 사왔고. 숨 만들어 먹으려고 베지터블 브러스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장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한 정어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빵은 코드코에서 키토빵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로글라. 크레이더조를 사오고 아로글라. 크레이더조를 사오고 아로글라. 정어리 캔. 이거는 100% 올림 오일에 담겨져 있는 정어리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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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왕봉킨 그리고 자전거 여기는 뭘 좀 그려서 집에다가 장식을 해보려고 두개를 사왔고 그리고 가을 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사왔고 리스 풀도 사왔습니다. 짠 나무로 된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리스를 만들거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고 재쏘가 필요해서 재쏘 하나 사왔어요. 돛은 요즘에 생연필 그림을 그리는데 지우개를 쓰거나 생연필 똥들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털을 놓고 정견미 붓 하나 사왔고 액자를 하나 사왔고 액자를 하나 사왔고 이거는 제 그림을 하나 꽂아놓으려고 액자를 하나 사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에서 부족한 넓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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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정도 기름에 익혀야 합시다. 3분정도, 파가 없는 닭을 라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익혀서 먹기 좋은게ülltек 잘 ENJOY 멈춘 후다지, 시원하게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끓으면 완성이에요. 근데 이게 저탄수식이라서 밀가루나 정분류가 없어서 약간 느낌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간도 소금으로 좀 더 해주세요. 뜨끈하니 너무 맛있다. 이렇게 대문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